자, 조심히 올라가세요 하지마요! 네, 당연히요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네, 오늘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는데 어떠셨어요? 좋습니다!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너무 반갑고요. 처음에 있는 곳에도 있고, 원래 백성분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. 또 자주 돼요! 네! 너무 좋아요! 네, 너무 즐거웠고요. 다음에 또 오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. 저희 다 매번 구멍을 나옵니다. 네! 황관이 언제? 하나 갈게. 안녕하세요, 라이브입니다. 여러분이 재미있게 하세요! 네,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. 이렇게 먹고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영입니다. 예영입니다! 예영입니다! 오늘 특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속상해요. 예영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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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영입니다.